안녕하세요 여기가 저희 무대인데 저희가 할... 안돼요 예쁜거 아세요? 하나 둘 쩌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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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? 뭐라는 거야? 쩌범 쩌범 덤비라는 얘기지? 아 덤비라고? 한 명의 송이 한 명대에 한 명 어울려 한 명 아시는 일요 한 명은 여기까? 머리에다가 네인가? 머리에다가 보시면... 머리에다가 뭐 좀 받쳐줘, 한필이. 자, 서바. 이제 그만 부르세요. 선아! 으응! 따! 마르래. 어! 뜨거, 뜨거, 뜨거. 봐봐.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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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그렇지 좋아 돌아가 돌아가 어때 안보여 하나도 안보여 오우 열기 빨리 먼저 나와 공주님 먼저 나와 조심해 빨리 빨리 먼저 나와 더워? 뭐지? 폰드땜에 나아..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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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어..어 자 포장 자 포장 아 포장 편찮아? 일단 나오죠 나와있다 프랑스와 오자 다음 시간에 배우고싶다 , 이 차가 잡았다 , 이 차가 di mana 오케, 그치, 괜찮네 조금 더 숙이고 있는게 더 낫지 않을까 분위기가? 그치? 거기서 돌려봐봐 그렇지 자 갈게요 자 스테파이 오우 좋다 한 번 더 갈게요 자 스테파이 자 스테파이 자 스테파이 자 스테파이 자 스테파이 자 스테파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너도 나를 보면 나만큼 아프니? 맞지? 네 호호호호 아프니 그저 단지 해플린 부득 들게 야스키 esc switches 아프니 그저 단지 해플린 부득 들게 네 자 연결 랩싱크를 조금 확실하게 해줘 그리고 랩싱크 끝나고도 표정을 조금 지어줘 커트할 때까지 갈게요 랩싱크